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산지는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낮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은 내일까지 계속되겠는데요. 바람에 날릴만한 위험요소는 없는지 점검하시고요. 오늘과 내일 항공편과 배편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흐리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현질기온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 동부지역은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지역은 16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기온은 북부와 서부는 19도, 동부와 남부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종일 흐리겠고요.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어제보다 높아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오늘 오전 8시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오늘 낮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바다에 안개도 짙게 끼겠고요. 강풍으로 인해서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과 휴일에 비가 내린 후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